안녕하세요 빅커즈입니다. 안녕하세요 빅커즈의 태유입니다. 네 빅커즈의 H입니다.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저희 12시라는 곡이 좀 전에 오늘 12시에 공개가 되었는데요.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곡이죠? 네. 다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. 별이 다섯 개. 네 별 다섯 개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내일 라이브 이제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온라인 라이브 그리고 해발 활동 그리고 이제 TV방송까지 많은 걸 회사에서 기획 중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꼭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얘네라 오빠들 방송 나간다! 네. 그럼 저희 12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빅커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